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못하는 거 아니지? 아 이게 목이? 응 네네네네 유아이더부터 좀 빠르게 급했나요? 좀 급하게 들어 한 번만 다시 괜찮은 거 같은데? 뒷부분만 한 번만 다시 이것만 다시 해봐야 될까요? 넘어갈게 아 핀님 오케이 여보 한 번만 찝찝아 아니 목이 저 풀면 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핀님 이제 애들이 넣고 싶은데 조금만 더 넣어도 돼 더 넣어도 되지 그 그 유퍼리아 어때요? 유퍼리아가 어디쯤이지? 어 포리아 예예예예예예예예 유퍼리아 유퍼리아 나오는데가 있어요 유퍼리아 그 그 아 다음이요 일단 그럼 내가 틀어줄게 해봐봐 내가 어디인지 잘 못 찾겠거든? 아 네네네 저도 지금 방금 한 번 쓱 들을 듯 생각한 거를 여기요 여기요 방금 어 이 자리에 네 해볼게 유퍼리아 아 아 한 번 드셔보겠습니다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괜찮은 것 같아 이건 네 뒤에도 들었을 때 딱 그 뭐 생각 나은 게 있었는데 지금도 안 나네 한 번 그 아리야 부터 한번 들어가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지 지금 뭐 지금 뭐 하나 했던데 아 니가 했어 아 아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아 네 아 아 다시 가겠습니다 아 아 아 괜찮은 것 같아 더 이상 넣고 싶은 건 없지 아 뭔가 아 그 시골이 있었는데 사라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질춤하긴 한데 아 아 커즙마 유퍼리아 너무 이상할까요? 깔린 게 있긴 한데 커즙마 유퍼리아 커즙마 유퍼리아 커즙마 유퍼리아 커즙마 유퍼리아 나 한 번 더 해볼게 일단 커즙마 유퍼리아 прек canal 커즙마 유퍼리아 커즙마 유퍼리아 dragon let's try 창을 legitimacy 어 이렇게 한 번만 해볼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한 대 예예 받아 전화시켜 그렇게 해볼래? 예예예예 이렇게 해볼래? 이게 똑같긴 한데 괜찮은데 이거는? 네 크게 막 겹치게 안들려서 아 이걸로 바꿔도 될까요? 어디? 그 녹음했던데 뒷부분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 그냥 후으로 하겠습니다?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 메에 유포리아 괜찮은 거 같아 그런데 음 이 한 번만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좋은데 이거 조금만 더 감정력을 해주세요 킵 해두고 You and me new top here 괜찮죠? 좋아요 야! 됐어.